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농협대 농촌인재 특별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형요약,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학생부 반영방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학별고사 논술고술 면접 전문 스팟 논술 면접팀에서는 꾸준히 농협대학교의 입시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인재 특별전형의 전형요약입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은 1차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2차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로 최종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집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과는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거로 농촌인재 특별전형에서는 28명을 모집합니다. 전체 입학정원은 108명입니다. 이제 지원자격은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농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촌 재학 3년, 농어촌 거주 3년에 해당해야 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형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술고사는 1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은 90%, 출결상황은 10%의 비율입니다. 교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농협대학교 농촌인재 특별전형 계획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